네, 세미 아나운서의 야무진 전일장 정거래일 복귀하고 오셨습니다. 1월 자산군별 상승률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중심입니다. 이번 주는 FOMC 글로벌 빅테크들 실적 앞두고 금리나 지정학 리스크 변수보다는 아무래도 기업 실적 가이던스에 주가 희비 엇갈리는 실적 장세 전망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핵심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0.24%, 4주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코스닥은 3주 연속 하락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선 저희 또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개장전 체크리스트 되어주시죠.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방한을 한 샘 올트먼, 삼성 그리고 SKI닉스의 협력 모색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우선 뽑아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은 특히 파운드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나 이렇게 짚어보자면 생각보다 긍정적인 뉴스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5일부터 26일 이렇게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샘 올트먼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진들과 회담을 갖고 다시 나간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물론 일단은 좀 겉으로 축적되는 거는 대부분 이 부분입니다. 샘 올트먼이 오픈 AI의 AI 관련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반도체 수급을 가져올 것이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AI 반도체 자체 개발을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자체 개발을 위해서 파운드리 협업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찾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AI 반도체 자체 생산을 위해서 따로 개인적인 팹을 만들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좀 그 자체 생산과 파운드리 쪽을 협업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에서 아마 후자 쪽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좀 얘기가 깊어지고 있는 게 물론 일단 방안을 한 이유도 있겠지만요. 후자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자체 팹을 설립한다는 데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드리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AI 반도체 쪽으로 계속적으로 주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특히 좀 빠르게 치고 나가려면 아마 파운드리 협업이 가장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후자 쪽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특히 보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좀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특히 물론 TSMC도 있겠지만은 굳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특히 일단은 최근에 양한 관계에 대한 리스크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TSMC 쪽으로 해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매처 다변화를 그런 얘기가 좀 니즈가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주문을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메타가 작년 2023년도에 한 15만 개 정도 이제 엔비디아의 H100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5만 개 정도 주문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한 5만 개 정도를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최근 지난주의 기사였죠. 메타가 그 배를 띄워놓는 거의 한 30만 개 정도를 주문을 하겠다. 올해 30만 개 정도 주문을 하겠다였는데 이 금액이 국내 돈으로 말하면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너무 과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서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이 데이터 센터의 좀 과속적인 경쟁들이 사실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삼성전자나 하얀닉스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자체 파운드리 거를 좀 가져오면서 엔비디아의 감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도 국내에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좀 자체 파운드리 생산으로 가게 된다면 특히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온디바이스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몰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뭐 핸드폰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쪽에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7월장에 특히 한 HBM 쪽으로 생각보다 수급이 많이 빨리 붙었었고 이번 이런 사건을 계기로 통해서 반도체 내에서도 좀 수급이 갈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이 HBM 쪽으로 기업용 반도체 쪽으로 한번 수급을 좀 이제 다시 지켜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임님이 뭐 워낙 지금 쭉 정리를 해주시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갔던 수급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내 HBM 관련주로 올 수도 있겠으니까 한번 잘 보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좀 귀에 들어왔는데 특히나 엔비디아와의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 쪽에 협업 파운드리 협업이 좀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걱정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궁금하고요. 만일 이러한 협업 단계 그냥 이야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생산까지는 시차가 좀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어떠한 공급선이 한 게 솔벤더만 있으면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제 소위 말하는 공급 벤더를 설정할 때 믿을 수 있는 공급 벤더도 있지만 이제 해지를 해놓거든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제 AI나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후의 경제 성장이나 이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 그리고 국가 간의 성장에 어떤 차이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AI 뉴스도 보니까 또 미국에서 또 중국의 AI의 어떤 기술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까 양안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만,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자체에서의 어떤 파운딩 그리고 유럽도 있어요. 독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공급선을 만드는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공급선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약간 변동성이 있었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 배터리 업체의 성장성에 대한 방향성을 상당히 줄 때 불공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장성을 강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었던 게 뭐냐 하면 1억 대의 자동차 판매가 있지만 침투율은 어쨌든 전기차 방향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버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의 AI 서버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다만 지금의 변동성은 인텔이 왜 이 변동성을 자극했냐면 나머지 전통 서버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성장성이.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과 성장의 간극을 맞춰가는 과정에서의 숨고르기. 그래서 이 AI가 PC든 스마트폰이든 서버를 잠식해가는 침투율에 대한 기대는 계속될 수 있다. 나만 이제 중간중간에 기존의 레거시였던 업체들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감내야 되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에 대한 부분은 짚어주셨습니다. 산업용 일반 반도체 업황도 어섯발리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섹터 쪽 짚어봤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다음 나와야 될 섹터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관련돼서 볼 것은 지방간염 신약 출시 기대 속에 바이오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방간염 신약, 얼마나 큰 시장일까요? 일단은 상당히 큰 2024년에 들어서서 가장 좀 놀랄 만한 블록버스터 신약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물론 시황 속에서도 특히 이번 상반기를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이번 그 메시라는 치료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오늘 3월 14일 날 임상이 허가가 아마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이고 있고 이 메시라는 신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처음 들어봤는데 이러신 분도 꽤 계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왜 내가 처음 들어봤지. 사실 이 약이 메시라는 NASH라고 명이 됐었습니다. 기존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 병명이 이렇게 불려지다가 바뀌어졌습니다. 좀 약간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요. 메시, MASH로 변경이 되면서 대사이상 관련 치료제 질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들어보지 못하셨을 분도 꽤나 계실 것 같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특히 한 2026년도 기준으로 33조 원 매출이 정도 나올 수 있는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기존에는 치료제가 없었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 치매 관련 주들이 국내에서 좀 떴을 때도 해외에서 이 치매 관련 임상은 전혀 통과한 적이 없었다였다가 이제 갑자기 통과를 하게 된 치매 관련 주들이 좀 부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좀 이와 유사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이 사실 이게 어떤 쪽으로 좀 봐야 돼? 면밀하게 질환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사실 최근에 좀 인기가 많았었던 세미글루타이드 쪽에 이제 비만 관련 치료제 쪽으로 보시면 명확히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메쉬라는 치료제 자체도 특히 기존에 있었던 세미글루타이드 체제의 체중 감량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기 때문에 특히 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다시 또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제약사에서는 특히 한미약품, 유한양인, 동아ST 이렇게 한 세 군데 업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번에 통과할 업체는 미국 업체, 중국형 업체가 이제 3월 16일 날 통과를 할 텐데 국내 업체는 지금 일상에서 이상 정도, 이상 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한미약품이 아마 제일 빠를 겁니다. 머크랑 이제 기술 라이선시 아웃을 해서 아마 한미약품이 가장 이상 B 단계에 지금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 임상 과정에서 좀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미글루타이드 대비해서 특히 좀 높은 효과를 좀 기록을 했었고 체중 감량은 그보다는 좀 낮지만 세미글루타이드는 지금 부작용 문제점이 특히 우울감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거와는 조금 다르게 아마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열량을 좀 더 소모하는 쪽으로 좀 체중 감량이 좀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해서도 좀 부작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 바이오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FDA의 신약 승인권 수가 55회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수치로 따지면 특히 최근 근 30년 동안 거의 한 2등 정도에 가까운 수치로 상당히 임상이 많이 통과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도 신약 기대감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특히 연내 금리인하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테크 수혜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메시 치료제 그리고 메시 파이플라인의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원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글로벌 트렌드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개장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는 게임 섹터 쪽에서 찾아봤습니다. 게임사의 실적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넥슨 같은 경우는 매출 4조 향해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업들은 영업 손실도 많이 나고 있고 좀 힘들어하는데 넥슨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적은 괜찮지만 향후 모멘텀만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인다. 그런데 넥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특히 일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는 넥슨 게임 자회사 그 정도밖에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국내 시장의 끝일 영향은 없지만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럴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특히 우리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2월 8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실적 공개가 되고요. 특히 3N이라고 하는 넥슨, 넷마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는 넥슨이 그나마 좀 호실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조금 선방하는 회사라면 넷마블도 적자긴 적자지만 예전 적자에 비해서 좀 많이 치고 올라왔다. 이런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형 게임사들 중에서 이제 2K라고 하죠.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특히 크래프톤의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선방하고 카카오게임즈도 실적이 좀 특히 안 좋게 보인다. 이렇게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개별 게임사별적으로 좀 상의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좀 악화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계속적으로 실적이 좀 악화되는 분위기는 좀 어떤 이유에 있냐라는 부분을 좀 면밀히 짚어봤을 때 특히 일단은 지난 작년부터 고금리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 게임에 대한 소비도 특히 좀 많이 줄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 뭐 NC소프트라든지 똑같은 IP로 계속 신작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부지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쯤이었죠. 중국발 규제 완화가 잠깐 글이 삭제가 됐었습니다. 초안이 삭제가 됐었는데. 초안이 삭제가 됐어서 잠깐 치고 올라왔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이 확률성 아이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계속 점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주가가 치고 올라갔던 애들이 이제 P2E라든지 P2E 아니 P2W 이제 P2W이라는 그런 모델로 이제 계속 사업을 영향을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좀 게임 유저들 간의 판별이 좀 많이 흐려지는 강화에서 이 게임성에 대한 신규 컨텐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게임즈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게임 섹터의 모멘텀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을 보면 메타버스 쪽이나 왜 그때 뭐 XR 생태계 확장되면 게임 쪽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신작이고 규제의 완화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뭐 바닥에서 이제 돌고 있는 산업은 맞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돌고 있는 산업일 때는 바닥이라는 거는 10개의 업체에 있으면 10개가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피킹의 과정이 필요한 거라서 신작의 어떤 흐름 그리고 이제 규제의 완화가 조금씩 중국과 한국에서 나오는지 체크해 보면서 이제 바텀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에 대한 접근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체 크리스트 또 꼼꼼하게 챙겨주신 김용빈 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